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롬의 법칙에서 전압은 저항의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2.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임버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4. 고조파 검출 3.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태양광 모듈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출력이 약간 증가함. 4. 풍력 발전 시스템 부품 중저속의 블레이드 회전수를 발전기용 고속회전수로 변환시키는 장치는? 3. 증속기 5. 태양광 모듈 내부의 전지를 기계적 충격, 온도 및 습도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적으로 전련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캡슐화 재료가 아닌 것은 1PVF 6. 개통연계형 임버터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자동전류 조정 기능 7. 일사량과 어레이 경사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태양전지는 많은 일사량을 받도록 지면과 수평면에 설치한다. 8. 폐양광 발전용 축전지가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1. 자기 방전율이 높을 것 9. 폐양광 발전 설비에서 1스트링의 직렬 매수 산정식에 해당하는 것은 1. 인버터직 미인력 전압 모듈 최대 출력동 작전압 10. 개통연계 보호장치 중 인버터 내부에 내장되지 않는 개정기는? 4. 질학 과전압 개정기 1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전 상태는? 2. 단독 운전 12. 폐양전지의 직렬저항 증가에 의해 영향받는 요소는? 4. 충진율 감소 13.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되어지는 인버터 회로 방식은? 3. 트랜스리스 방식 14. 각종 태양전지의 특징 중 장점이 아닌 것은? 4. HI끼는 변환효율이 낮다 15.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쓰레기 매립장의 무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16. 줄의 법칙을 이용한 발열량 계산식으로 오른 것은? 단아이는 전류, 말은 저항, 는 시간이다 2. H. 24I 17.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구 온난화는 연간 강수량을 증가시킨다 18. 단결점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4. 폴리실리콘 공정 웨이퍼 슬라이싱 인 도핑 반사방지막 전후면 전극 19점 종합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 요소가 아닌 것은? 2. 실측 경사면 일사량 20.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분전함에 설치되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누전 차단기 21. 지붕 설치형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 방법 중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지붕과 태양전지 모듈 가능 간격이 없도록 할 것 22. 기초판과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둥과 보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초의 종류는? 2. 독립기초 23. 태양광 발전 설비 사용 점검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24.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기준 중 인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모듈의 설치 용량은 인버터의 설치 용량의 105 이내여야 한다. 25.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 인버터와 개통량 계정 간의 전압 강화는 각각 몇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23. 태양전지 모듈 조립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3. 태양전지 모듈과 가대의 접합 시가스킷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7.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시 필요한 대형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8. 전선을 지중 매설할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매설 깊이는? 31. 이상 29.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중 건축물 등 기준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가중치는? 4. 1.5사명 공사 감리 분기보고서는 다음 중 누가 작성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책임 감리원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31. 전력 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전압조정 및 전력 손실의 경감을 동호하기 위한 설비는 1. 두상 설비 32. 태양전지 모듈 간의 배선 시 단락 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로 적당한 것은? 2.5 33.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1.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방어할 수 있다. 34.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공사 감리 법적 근거는? 3. 전력기술관리법 35.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공사 중 5교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분전반의 개조 36. 방어구역 관통부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내열성이란 관통부의 충전제, 케이블, 대관제의 변형, 박손, 탈락, 소실로 뒷면에 화형,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7. 태양광 모듈 배선이 끝난 후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4. 일사량 측정 38. 주택지분형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를 설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 음향 39.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감리보고서 중 공사추진 실적현황과 관련이 없는 것은? 3. 감리용역 40.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 서류가 아닌 것은? 4. 기술계산서 41. 태양광 발전은 큰 전류를 생성하는 소자달의 결합 구조물이다.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무려 8, 9까지 생성하는 특성이나 N.6.65밖에 안되어 출력은 4, 5로 측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ISC의 전류에는 영향을 미치나 VO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이 기판 내비 불순물의 농도를 높게 주입하여 제조한다. 42.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필요한 설비는 시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 인증 절차로 오른 것은? 3. 인증 신청 서류 심사 공장 심사 성능 검사 인증서 발급 43. 분산형 전원 발전 설비는 전력계통 연계 지점에서 발전기 용량 전격 최대 전류의 몇 이상인 징류 전류를 전력계통으로 유입해서는 안되는가? 44. 태양광 발전에서 수명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충전지의 특성 변화에 기인한다. 충전지 중 EVA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4. 장기간 적외선에 노출되어 변색이 급격히 진행된다. 45.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부주일수의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연속적으로 발전이 불가능한 일수를 말한다. 46.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압배 전선과의 개통 연계 시 필요한 보호장치 중 발전 설비의 고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1. 과전압 보호개전기 47. 태양전지 발전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광전효과 48.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단락전류 측정 시 가장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4. 한 겨울 아침 49.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고장 빈도가 가장 높고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는 1인버터 50. 태양광 발전 모듈 안전 조건 시험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화재 위험 시험 51.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력 케이블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FR-CVVSO 12. 모듈의 온도에 따른 I-V 특성 곡선에서 태양전지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오른 것은? 1. 태양전지 전압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53.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사용 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받아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3. 사용 전 검사 54.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태양전지 중 가장 높은 온도계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출력의 감소가 가장 큰 태양전지는 1.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55. 분산형 전원 발전 설비는 고장에 의한 단독운전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몇 초 이내 전력개통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가? 1.5. 56.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자 숙지사항 중 오른 것은? 3. 개통형 개형의 경우 한전 전원이 OFF일 때 역송전 불가하다 57. 태양전지 모듈 마이너스 접지선 간 전련저항을 직류전압 500로 측정 시의 전련저항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2. 58.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용량이 100미만인 경우의 정기점검은? 4. 매년 2회 이상 59. 전련내액 측정 시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대의 직류전압을 인가하는가? 2.1.5. 60.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 개통형 개기 61. 저탄소 목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저탄소 목색성장 추진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는 저탄소 목색성장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저탄소 목색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6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자본금 1억원 이상 63.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만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2. 송전사업자 64.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시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하는 공사법이 아닌 것은? 2. 예자사양공사 65. 태양전지 발전소의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및 전선 기타 기구 등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전선은 공침 단면적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불기에 것일 것 66. 특과학 가공전설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재계는 지표상 1에서 전개강도 몇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1. 3.5 67.400 미만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외함에 시설하는 접지의 종류는? 3. 제3종 접지공사 68.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사용처가 아닌 것은? 2.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69. 고압 또는 특과학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에 시설하는 발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울타리 담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3.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1.8 이상으로 할 것 70점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용어는? 2. 이태양전지 71. 발전기, 전동기 등 회전기의 전련내력은 규정된 시험전압을 관선과 대지 사이에 계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 견뎌야 하는가? 20. 72. 저탄소 목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기관은? 4. 지방자치단체 73.9규 재산 또는 공유 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고급에 관한 사업을 취득일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 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가? 4. 2년 74.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히 이용하는 설비는? 4. 태양광 설비 75. 전기설비의 제2차 접근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면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4. 37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한국석유공사 77. 중성점 직접접직기 전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성형결선으로 된 변압기의 최대 사용전압이 345라 하면 이 변압기의 시험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1. 22만 8백 78.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기획의 계획기간은? 3. 10년 이상 79. 전기설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특수용 전기설비 80점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구를 제외한 발전설비공사에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몇 년인가? 2. 3년